게임을 저렇게 하니깐 어떻게 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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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춤축밟았어. 기현이 형. 이렇게 해서 춤추게 됐어요? 나는 뭐 가수, 나는 뭐 가수. 시작, 시작. 그래, 눈 가리고 해.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빨리. 미치겠다, 진짜. 형이 최고. 형 대표야. 나간다, 나간다, 나간다. 사람 너무 많아. 사람이 다 죽어라, 어떡해. 호사 씨를 찍어, 사람이. 앞에, 앞에, 앞에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저렇게 침사추위까지 오는 거 아니야? 진짜 형이 형이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, 진짜. 최고예요. 형! 아무도 못 봤어요, 지금. 어우, 너무 창피해. 괜찮아요, 혼자만 창피한 거 아니에요. 우리 보는 사람도 창피했어요. 한다, 이제 한다. 저 진짜 대박이에요. 난 두 번째 보는 거잖아, 대박이다. 나 진짜 봤어. 신기해. 출론, 출론 무대 중에 저런 거 있었지 않았어요? 출련, 출련. 진짜 출련, 출련.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. 이랜드에서 영감을 얻었네. 내 눈에 노지 넌 안 보여. 되게 많네요. 오, 오래오래오. 오, 오래오래오. 오, 오래오래오. 애들 위키 제일 좋아하나요? 우리 애기야. 물에 낸다, 아깝아. 왜 불안해? 물 남았다가 물 남아가지고. 지금이다, 지금이 기회다. 아, 불에서. 나 진짜 놀랬어요. 물을 왜 뿌려요? 전야목아 뿌려야지. 형이 뿌리라고 했잖아요. 사실 적들은 이제 다 까먹었거든, 나도. 아. 아. 아.